좋아요, 구독 넥스트골윈즈는 이것도 올해 개봉한 영화예요 1월 24일 1월 24일날 소리소문 없이 개봉하고 소리소문 없이 내려간 작품입니다 주목해야 될 거는 감독이 타이카 YTT라는 거지 이 사람이 누굽니까? 토르 라그나로쿨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 이건 이제 조연이니까 조조래빗 조조래빗 감독하고 토르 러브앤선더 넥스트골윈즈 아키라도 하네? 허허 어쨌든 타이카 YTT 아닙니까? 조조래빗의 그 감독님 그래서 저는 이거 많이들 볼 줄 알았는데 많이들 안 봤어 이거예요 보니까 최종이 5,347명 봤어 와 진짜 마이클 펜스 밴더하고 타이카 YTT 나오는데 이야 진짜 많이 안 봤구나 골대녀분들이 홍보하셨는데 아 진짜로 드림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병헌 감독님이 극한 직업으로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찍은 게 드림이잖아요 똑같아 조조래빗 찍고서는 조금 쉬어가자고 하고 만든 게 넥스트골윈즈예요 드림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드림하고 넥스트골윈즈의 재미는 허벌락의 차이가 납니다 저 드림 진짜 재미없게 봤잖아요 둘 다 비슷한 성향이에요 코미디 잘하는 감독들 두 감독들이 그런데 한 명은 좀 고꾸라지고 한 명은 좀 자 일단은 줄거리부터 줄거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요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미국령이고요 사모아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여기는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모아랑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팀이 축구팀이 있는데 이 축구팀이 월드컵 예선에 나갔었어 근데 그때 호주하고 대결을 했었는데 예선전에서 2001년 호주와 예선경기에서 31대0 이라는 스코어로 집니다 이게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로 진 거예요 가상의 국가 아니고요 실제 국가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실화 호주와의 대결에서 31대0으로 진 팀이야 그리고 여태까지 역사상 단 한 꼴도 넣지 못했어요 단 한 꼴도 이 아메리칸 사모아 팀의 구성을 보니까 감독님이 카페도 하고 있고 감독님이 호텔도 하고 있고 축구협회장은 저쪽에서 식당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카메라맨 하고 있고 이게 사람이 몇 명 안 돼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팀인 거야 되게 허접한 그냥 아마추어 팀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31대0으로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요 5만 명이래요 그러니까는 너무 적은 거지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뽑을 사람도 없고 또 이제 의지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런데 저쪽 미국에서 축구 감독을 하다가 경기 중에 막 의자 걷어차고 목 걷어차고 욕설하고 막 그런 말썽쟁이 감독이 있었어 근데 이 감독을 아메리칸 사모아로 보낸 거야 좀 이렇게 뭐라고 하냐 좀 쉬어가면서 거기서 좀 자신의 어떤 마음을 좀 다스려봐 쿨러닝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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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러닝 느낌이야 근데 월드컵 예선이 4주 남았어 4주 남았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 온 감독이 배치가 된 거야 아메리칸 사모아에 새 감독님이 선임이 된 거죠 그 감독님 이름이 토마스 롱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제 있는 사람이고요 실화입니다 근데 이 롱겐이 이 팀을 꾸려나간다 그래서 경기에 나가서 한 골을 넣는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일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김봉두 느낌 나네요 맞아요 비슷해요 흔한 실화 스포츠 물 전개인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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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여러분들 아직 3천명밖에 안 봤대 아 뭐야 몇 천명이야 아직 5347명밖에 안 봤대 여러분 꼭 보세요 드림 같은 영화는 내가 왜 재미없다고 얘기하는지 알 거야 이걸 보면 알 거야 안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최근에 가장 많이 오신 영화예요 이 작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쿨러닝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흔해 빠진 줄거리나 뭐 그런 건데 일단 실원하는 점 그리고 타이카와이티티가 일단 너무 대본을 잘 써 대본을 잘 써서 되게 웃겨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되게 순수하단 말이야 그런 순수함들이 막 드러나 그리고 연출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일반 감독이 만든 것과 이 사람이 만든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쿨러닝은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는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연출로 재밌게 만들었어요 꼭 코치는 전성기를 겪고 퇴물된 사람이죠 전성기를 못 겪었어요 그 감독은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는데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감독이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많이 안 봤으니까 한번 보시고 완성도가 있거나 막 뭐 닮은 영화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보면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웃깁니다 웃겨 그게 제일 포인트야 여기에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한없이 낙천적인 그들을 통해서 순간의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는 끝에 가서 다 얘기해 줍니다 다 얘기해 주고요 자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미디가 좋아요 웃기려고 보는 거야 진짜 코미디 영화야 인물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 삼손 삼손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삼성을 따라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의 삼성 기업을 따서 만든 거래 그래서 왜 삼성의 기업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냐 그랬더니만 아버지 이름이 소니래 아버지 이름이 소니라서 아들은 한국의 삼성으로 이름을 지은 거야 삼손이야 진짜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아니 소니 소니 아버지 이름이 손이라고 일본 기업 손이 손 말고 손흥님 말고 그래서 이름이 삼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다 겸업해야 되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여기 가면 저 사람이 있고 저기 가면 여기 이 사람이 있고 저기 가면 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온 마을에 다 아는 사람들 투성이고 그리고 없어야 될 사람들이 자꾸 거기 나타나 그런 것들도 너무 웃기고 감독이 있고 감독을 따라다니는 꼬마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이 꼬마 아이가 자꾸 심부름을 해 이 감독의 심부름을 하는데 이 감독이 그러는 거야 훈련장에서 훈련할 때 나 잠깐 어디 좀 간다고 그러면서 이 애한테 훈련을 맡기고 간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벙 쪄 있는 거지 자기는 훈련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코치가 그 애한테 훈련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애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치가 어깨운동 CC 이러면서 어깨운동을 계속 아 웃겨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 응 몰라 몰라 표시였는데 어깨운동 시작 다들 이러고 있어 아 너무 웃기고 이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동네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웃긴데 이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이 나라를 느낄 수가 있어 이 작품을 보면 사실 축구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이 작품에서는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이 나라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식당이 나오고 교회 나오고 편의점 나오고 해변 나오고 산 나오고 정말 거기에 있는 거리를 다 보여주는데 진짜 사모아에 온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어떤 장면에서 그랬냐면 감독이 이제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또 거기에 축구 옆에 사람이 또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 서빙을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식탁이 그 가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해변에 앉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해변에 그 식탁이 딸렁 하나 있어 거기서 이제 먹는단 말이지 그런 거 보면은 뭔가 휴양지 온 것 같고 좋아요 여기가 또 발전이 안 된 동네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특색들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이게 되게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우리나라는 80km가 많죠 80km 속도 위반이 많고 고속도로 가면은 그리고 학교 앞에서는 30km 이런 건데 얘는 무조건 교통 법규 위반이 킬로스가 30km예요 그래서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돼 그런 걸 알려줘요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써먹는 거죠 그리고 마을 방송도 나오고요 마을 방송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외지인이 거의 안 오니까 이 나라에 외지인이 오면은 외지인이 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웃기고 그리고 직업 같은 것도 되게 신기하고 이 사람들이 날짜 변경선 같은 걸 얘기한단 말이지 얘네가 통가로 가면은 통가로 이동 비행기 타고 통가로 이동을 하면은 날짜 변경선을 지나가요 그래서 하루를 버는 거야 뭔가 그런 것들도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음식들도 나옵니다 아 음식들도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겉보기에는 좀 이렇게 더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나오면은 또 이제 맛있어 보이는 그런 아메리칸 사모아의 문화들을 보여주면서 이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연스럽게 시나리오에 녹여서 그래서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축구 작품이니까 축구에 관한 작품이니까 당연히 경기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반부는 축구를 다 보여줘 다 보여주는데 후반전을요 축구 경기를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고 설명하는 식으로 가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꼬리에 꼬리를 부는 이야기처럼 가요 그래서 전반하고 후반하고 연출 자체가 달라 전반은 진짜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면 후반부는 정말 누군가 전해주는 이야기처럼 들려주면서 되게 신기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서 연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드림은 드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 자체에서 경기가 진짜 재미가 없거든 축구 경기가 계속 꼴먹는 것만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어 바로 연출 차이지 여기서도 분명히 경기를 그대로 전반전처럼 똑같이 진행을 했으면 되게 재미없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되게 신선하게 보여요 꼬꼬무실 전개로요 되게 신기해 근데 그것도 또 웃긴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누워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누워있다 최고입니다 아쉬운 점은 없어요 그냥 웃기고 나오면 되는 영화라서 웃겼어요 재미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조금 그런 건 있죠 조금 1차원적이라는 건 있죠 왜냐면은 조조 래빗같이 되게 풍자스러운 작품이 아니고 고지곳대로의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조 래빗보다는 한참 좀 떨어지죠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원작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원작이 다큐멘터리 넥스트 꼴 윈즈 똑같은 제목으로 그래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바로 1차원적으로 드라마로 푸는 느낌이 더 강해서 뭔가 새로운 아주 새로운 어떤 스포츠 영화를 기대하기는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아쉽다 하지만 그것을 재미와 코미디와 연출로 조금 더 색다르게 보이는 그런 점은 있다 그래서 되게 추천하는 작품이고 저는 뭐 점수를 주면은 5점만쯤에 한 3점에서 3.5점 주고 싶은데 4점은 안 돼 하지만 3점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도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완성도의 문제니까 넥스트 꼴 윈즈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웃기면 됐죠 8점 is rook 2-3 을 1-3 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